안녕하세요. 대접하십니다. 오늘은 공모전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2천만 명 이상 국가들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미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칼다임을 여기서 다운받거나 모바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양한 카드 있고요. 화면에 깜빡거리냐 이 코드를 넣으면 여기서 시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튜토리얼은 끝내야 돼요.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스킵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튜토리얼 창에서 근데 웬만하면 하시길 바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코드 사용해서 이거 넣으면은 칼다임이 카드 태워주세요. 자 여기서 카드를 까보겠습니다. 미식 레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미식.. 미식 레어 와일드 카드. 여기서 미식 레어! 성직자가 좀 무섭게 생겼네요. 엘프가 이쁜 엘프도 있습니다. 좀비 마법사도 있네. 에반자 왕 나르피. 야 드래곤 없냐? 어 이건 좋은겁니다. 와일드 카드는 내가 원하는거 뽑으셨구요. 이야기의 신 바르기를 이야기의 신 바르기를 얻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데? 참고로 여기서 튜토리얼 스킵할 수 있긴 합니다. 자 모듈을 줄일께요. 봅시다. 그리고 다음번. 와 장비례를 줄일께요. 공포의 기술. 신년기엔. 신년기산림. 부어프도 있고. 정말 판타지 어떻게보면 이 게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대요. 베르가르타의 전사. 엘프 전사를 뽑을 수 있군요. 인간 전사. 뭐 약간. 종족. 약간 뭐. 반제의 장식인줄 알아요. 오 이거 와일드 카드. 쉽게 말하면 전설 카드 선택권이에요. 오. 전조의 까마귀. 뭐 이런 카드도 있네요. 타이라이트. 아. 아. 미신레어 하나 안들니. 천사 이쁘네요. 저 악마 뭐야 저거. 아. 이렇게 반사상.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까붙이고. 거의 다 있는 것들인데. 자격이 있는 기사. 가운데에는 레어 아니면 미신레어. 미신레어 모델은 36분의 1이네요. 와우. 이거 진짜 좋은 거. 이게 씨 쓰룩 빡빡한 27번 돌을 한 번에 떴네요. 웬만한 것보다 저게 제일. 저게 제일 좋아요. 어떤 거든 살 수 있어가지고. 저 이제 웬만하면 카드가 중복이라. 카드 한 번 까봤고요. 저는 이제 간 이유가. 디미르 도적 덱을 만들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슈퍼 세다고 하는데. 얘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고유재장. 고유재장. 그래서 얘가. 어. 대지 카드를 조종하면은. 아. 제가 이 대지 카드를. 뽑으면은. 얘를. 낸 상태에서 뽑으면은. 상대방 카드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밀덱이라고 하고. 그 얼마 전 방송 메탈킨님이 하셨던 거에요. 이 덱입니다. 이 덱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이제. 칼다임 신규팩.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고거를 좀 넣어가지고. 개 쎕니다. 제가. 실은.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해 보려고. 바로 렝그덱 드러볼게요. 실은. 드름 보험덱 지겨워서 이걸 바꿨어요. 대접하십니다. 아주 더러운 카드가. 아주 좋았어. 저 턴. 태우기다. 나가 임마. 넌 안돼. 왜? 그러고 가 하하하하하 아이씨 미안하다 그렇지 넘 없지 이렇게 해서 승급전을 성공했네 가자 들어가자 골드 승급전입니다 히비르 도둑대기 흑 짭가능이죠 상대방은 머리를 잘 굴려야해요 아니면 나한테 훅 가거든요 아 훅 가겠네 속임수 던전을 하고 다음부턴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미 뽑았다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지형 뽑겠다고 지형이 모자라고 이런건 버릴 필요가 없죠 무려야 하지만 말이죠 저사람이 실수한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더 더럽습니다 히히히히 더러우면은 더러움으로 맞장구를 쳐줘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사게임 수준 얘는 지금 반짝이고 지금 이제 생명 연결해가지고 하는건데 괜찮다 그럴줄 알았어 얜 이미 이 모든 능력을 다 쓸 거랑 마찬가지 벌써 내장을 밀었거든요 쯧 하하 악마토픈이든 모든간에 필요없고 얘 빨리 죽이려 여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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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ier 갑에 두어라 놈에 무독 밀점 죽이지 glimpse σω 공격력 증가 되고 쏘오세요 쏘오세요 다음 턴에 이제 카드 뽑고 놀면 돼 나는 얘 나온다 얘는 이제 답이 없거든 오다 막 빨리 죽으세요 오빠 오 뭐야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 더 넘깁시다 신명타에 호전 좀 어차피 이형 공중을 못 때리니까 상관없어 죽이고 카드 뽑아주세요 아까봐 아쉬운데 그냥 소환해가지고 지형은 물로 가겠습니다 정신 지배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해야 그냥 게임이 좀 스무스가지고 쟤는 이제 유사게임하는거고 다들 이제 재밌는 게임하는거죠 물론 저만 재밌다는게 다점입니다 하하하하 쟤는 별로 재미없어요 때리고 싶어서 때릴 수가 없다 아 아 죽여죽여 괜찮아 물론 저게 죽으면 조금 슬퍼요 쪼금 슬퍼요 쟤는 많이 슬퍼 아 욕 당신이 저 조카를 가면 어디다가 가장 흔히는 것 같습니다. 두 장 뽑으면 안 뽑으면 됐어. 난 카드를 뽑는 게 좋긴 하거든요, 지금. 이 얘를 뽑아서 뭘 하더라도 큰 이득을 못 보니까 카드를 뽑을게요. 그게 좋아. 아... 지연은... 다음부터 유사게임만 들어있어. 아, 이거 개냥 같기도 하고. 아니야, 해야 돼. 다음 턴에 지영이 나오면 좋을 텐데, 모르겠어. 치명타. 얘 카드를 지가 미는데,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두려운 데도 내가 이기기 힘들거든. 넘겨. 얘는 이제 손에 카드가 없어. 이제 얘를 뽑아야 될 텐데, 뽑기도 무서울 거야. 일단은 카드 뽑고요. 지정 나와요. 일단 패하게 뽑고, 어둠 깔고, 어둠 추가하고, 1두 다음부터 판매하고, 한 쪽에 후고. 오구, 오구. 괜찮아요. 카드 밀읍시다. 판대가 핀 좋게 됐어. 패가, 어색. 이걸로... 이걸로... 얘는 다음 턴에 지 유닛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는데, 좀 신경하죠. 괜찮아요 정친집이 아닌데 저것 때문에 널 살려둔거란다 나와 하고싶은거 다해 뭐할건데 5호짜리 뽑으시고 다 뽑아 하고싶은거 다해 원래 이걸로 막으면 좋은데 이게 왼쪽 아프네 마법진으로 구해서 죽으면 카드 뽑는거였어? 얘 카드를 말려죽여야되니까 좀만 더 밀면 돼가지고 네비 높이다 뭐야? 당신은 누워있는 각 생물카드마다 1위를 안 막았네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육솔이란 말이죠 일단은 요걸로 하나 죽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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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 수가 있고 못 산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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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name 다소울 생물 주문은 무효왕이다 나한테 필요한거니 다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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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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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닭 이 나랑 I 아니고 하나 có No struggling 근데 난 rubbing Emily PP 빠지면은 체력 상관없이 그냥 뒤집니다 그래서 밀 덱입니다 밀어서 잠금 해체서 빨리 생겨야 이거 빨리 해 공이 나오고 있어 어차피 죽은거야 그거 맘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안마 그냥 맞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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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드가 없죠 이제 카드가 없죠 또 이지영은 한 번 더 돌리고 아 이지영 없는데 이지영은 한 번 더 돌리고 근데 좀 뒤졌습니다 밀덱이 밀덱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교 승급전 아주 큰 10점 이 밀덱으로 뭐 한 7알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티어가 올라가면 힘들겠지만 아직까진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승리했구요 상대편에도 단짝이라서 오래 걸렸네 근데 조금 위기가 많았어요 내가 내가 조금만 삐끗해도 뒤졌어 그냥 컨트롤 하는 재미도 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드티어를 달면 음 컨스트럭티드 부문과 리미티드 부문 순위가 달라 그래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드 순위는 랭킹전화 영향을 받아 리미티드는 요런 식으로 해야되요 비싸죠 자 그럼 카드 투하오고 마무리합시다 나 여기서 지금까지 미싱레오 하나도 안 떴거든요 골드 승급으로 하나 주려나 아 티볼트의 속임수 이게 지금 제일 핫한 쓰레기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상대방을 고질 수가 있어요 벼랑 끝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까고 두 개만 더 까고 그래서 골드 승급 좀 해봤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꽤 재미있습니다 약자 으스러튀기 아 위대함을 찾아서 근데 난 왜 이렇게 미싱레오가 안 되지? 와일드 미싱레오는 따왔습니다 희한하죠 가자 미싱레오 하나만 더 골드 승급했는데 안 줄거야?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업! 골드 다 세요 이 골드는 하루 그냥 한판 하면은 거의 무조건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근데 모아서 만약에 퀘스트를 깨면은 한 4,5팩 한 10개 깝니다 상당히 혜자인 게임이죠 뭐야 이거 이씨 이씨 전설은 안 떴지만 아 미싱레오는 안 떴지만 만족합니다 백마병 여기까지 이제 대접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골드라고 하하하